실장님은 가운데 해줘야지, 또. 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숫자가 안 붙어 있네. 어쩔 수 있어. 아니, 매년 써야 되니까. 매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만 바꾸면 돼. 돈을 아끼는 편이군요. 돈을 아껴야죠. 아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 30년 산?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줬어요? 맞아요, 저 할머지. 할머지가. 네, 할머지가 이번에는. 싫어요? 근데 언제 오시죠? 그러니까. 실장님이랑 저희. 저 몇지? 준비는 완벽하게 배웠어요. 아직 좀 낯설어요. 완벽한데요? 제가 인단이라니. 저는 실장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아직. 우리는 실장이랑 팀장밖에 안 해봤는데, 나락으로 갔어. 저도 대리였어요. 우리 셋이 높은 곳에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저희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이런 경험을 정해야지. 그럼 저도. 다시 살아나자.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 있잖아요, 다. 그럼. 그럼, 그럼. 맞아요. 빨리 와. 오셔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저 준비해놓은 거 다 시켰다. 그러니까. 세분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오늘 또 신년회잖아요? 아, 진짜 팀장이랑 실장으로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어.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신년회 이거. 그러니까. 아,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그러니까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놔야 돼, 혼놔야 돼. 알겠죠? 자, 가볼까? 확인. 확인해보자. 그래. 열었다. 됐나? 오, 오셨다. 오셨어, 오셨어, 오셨어. 온도가 아니야, 이거 온도 아니야. 조금만 올려야 돼, 온도를. 아, 신년회 잘 준비했을런가? 아, 온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온도가, 음, 공기가 뭔가 탁해. 공기야, 공기가 좀 끅탁한데. 공기가 좀 끅탁하고, 뭔가 레드카펫을 걷고 싶은 기분이야. 지금, 나만 그런가? 지금 꼬대가 안 나. 아, 지금?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짧아? 잠시만. 아이, 아이. 김암랑 실장님 왔는데 인사부터 안 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와,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미즈 갱신이십니다. 진짜 예쁘다. 실대봐. 실대봐. 고마워, 고마워. 진짜 예쁘시다. 미즈 갱신이십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같이 걸으실게요. 그렇게 걸으셔야 돼요. 네. 와, 진짜 예쁘시다. 조심하세요. 팍 조심하세요. 네. 팍 조심하세요. 팍이요? 팍 조심하세요. 사진, 사진 잡아주세요. 잠시만요. 고마워요. 어,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자꾸 이게. 네, 네, 네.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멋있는데? 지금이야, 지금이야. 터지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올게요. 내려올네. 내려올게요. 짜잔, 왕관. 역시. 환영합니다. 준비를. 사랑하자. 배고 철저히 잘했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이것도. 실적 발표도. 이거 나오는 건가?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군. 네, 모두 착석해 주셨죠? 자, 리사야핀 컴퍼니의 제1회 신년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ges of a degree 해미kayLE 님. 멋입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 김 실장님. 니사야핀 컴퍼니의 자랑. 김 실장님의 신년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박수. 엔awl 님. 엔inction 발표되었다. 어떤 멋진 명언을 당당하게! Jugend 깅당 Ellie. 너무 무서웠어. 이거 갑자기 뭐야. year couples. 여러분, 2021년도 너무 고생 많았고 그렇지만 2023년에도 더 달려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저희 갈 길이 멀다고요! 2023년도 파이팅해서! 네! 골서트를 꼭 해봅시다! 골서트를! 네, 골! 이러보자고요!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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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실장님! 우리 실장님의 인사는 다르다! 왜 성났어! 왜 이렇게 성났어! 힘이 달라!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있는 우리 김 실장님의 신여사! 아주 잘 들었고요! 2022년에 마무리한 기념으로 케이크 커팅식 입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 약간 뭔가 레트럭한데? 와, 너무 맛있겠다! 흰색! 완전 흰색이다! 커팅식 입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식! 다 같이 손을 모아서! 손을 모아! 올해를 마무리해봅시다! 자, 내년에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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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맛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준비한 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와 함께 한번 담아볼까요? 열어볼까요? 일단 메뉴 선정을 한번 보지! 일단 제일 중요한 젓가락과 접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그냥 그거 아니에요? 와우! 이것이 저희의 접시와 젓가락입니다! 이게 재미지! 자, 다음! 자, 다음! 온통치킨 대 감자튀김입니다! 젓가락을... 젓가락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떡갈비! 아! 우리가! 맞아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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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 짭! 도대체 어디서 시킨 거야? 이거 뭐야? 펜님! 펜님! 이거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거 오류가 있었네요 이게... 이게 주문은... 자, 어쨌든 잡국밥! 밥은 또 있어야 돼 밥, 밥, 밥 잡국밥! 가겠습니다! 조리퐁? 조리퐁 조리퐁 잘하시네 근데 조리퐁인가요? 바다양 가득! 다 비슷해요, 비슷해 다 해물찜! 해물찜! 가자! 오! 와! 근데 좋아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이건 좋아! 저는... 해물찜 제일 좋아합니다 떡볶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떡볶이! 좋아해요! 자, 가져가세요 좋아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닭다리밖에 없네 잘 골랐네 그쵸? 너무 오랜만이군! 오동통 치킨 나도 먹어봐야지 너도 먹어봐 아, 해물찜! 진짜 맛있겠다 떡볶이! 잡곡밥은 집어주지를 않네요 어머 아, 진짜 웃겨 어이없어서 이럴 줄 알았어 나도 이럴 줄 알았어 오늘의 첫 끼 야무죠? 신현이니까 포도주스 치얼스 저도 떡볶이 떡볶이랑 치킨도 제... 제 음식 떡볶이도 아, 네 치킨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해물찜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두 접시에 담아봤습니다 젓가락도 두 개 챙겼어요 아, 다들 이거 들고 와서 짜는 해야되지 않을까? 네 뭔가 신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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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네 나 이거 먹어서 어, 뭐야? 아,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앉아계시면 저희가 당황 감사드릴게요 왜왜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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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님 사왔어요? 사왔어요? 저 엑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헌은 왜 하는 거야, 자꾸 고마워 이게 뭐냐면요 가사원 할부지께서 또 할부지 30년 산 맞아요 30년 30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우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더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저희 오래오래 삽시다 그런 의미로 2023년도 화이팅! 화이팅! 먹어볼까요? 나는 이 당근 케이크를 먹어보고 근데 잘 되네요 음, 이게 너무 잘 돼 뭐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네 그러면 저희 지구에서도 좋은 그렇지 그렇지 다 여기에 쓰레기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의 컴퓨터는 지금까지 생각해서 축하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하려면 지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꽃게도 있었습니까? 꽃게도 있었어요? 해물찜? 꽃게도 못 챙겨왔네요 맛있어요 꽃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작 고마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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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마워라 떡볶이가 아주 마음에 드셨고 떡볶이 맛있어 맛있어요? 응 해물찜 나쁘지 않아 어 오징어 어디서 잡았대 완벽한 식사였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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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예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르세라핌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 르세라핌 컴퍼니의 2022년의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재미 재미가 제일 아쉽네요 와 재미가 아쉽다고요?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다른 거에 비해는 좀 아쉽긴 했어요 네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까지 재미가 할 수 있죠 해보자 좀 더 분발해야 된답니다 할 수 있죠 그다음 저희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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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높게 나왔습니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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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rophe Den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자고요 좋아요 재미와 감동을 좀 분발해야겠네요 재미가 없었던 재미가 없었나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023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어제 나를 이기자! 무대도 콘텐츠도! 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어제 나를 이기자? 이것은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만내들의 하자.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참 괜찮죠? 어제 나를 이기자. 365일이 지나 있으면 너무 강한 사람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쵸? 와우, 360. 끝! 아, 끝! 끝입니까? 끝! 혹시 누가 적었나요? 이것은 우리 막내가 적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턴! 이러는 데에서 재미를. 맞아요, 재미를. 끝! 뉴스라이핑 컴퍼니의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장기자랑.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리istine屡표 너무 감동적이야.. 아주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없잖아. 일찍 끝났어. 잠시만. 귀여워! 귀여워! 잘라 fluid 노 원 Santos 4 comple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